오늘의 시그널은 AL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됐고, 거기서 온 디바이스 AI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또 이제 뭐 계속 그동안 타이틀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 하나 던졌겠지 했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이미 날아갔고, 아까 전에 100% 가는 종목이 없다고 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이 많이 있었다면, 굳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회사에 목을 맺 필요는 없었겠죠. 제주 반도체가 너무나 뜨겁게 지금 갔기 때문에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제주 반도체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몰라요, 지금 또 100%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저기 베팅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거의 한 달에 100%씩 올랐거든요. 100, 100, 100 올라서 300%가 갔는데, 여기서 또 한 두 달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저거는 끝을 보고 나서야 끝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가고 있는 도중에 끝을 안다면 모든 테마주에 지금 다 편승해가지고, 이미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자산가가 되어서 이미 몰디브에 가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동안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기술적으로 어떤 하는 방법은 있으나,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초월해서 가버리죠. 이 ALT라는 종목은 지금 온센서 AI를 노려볼 만한, 우리가 지금 AI를 접하는 것이 챗GPT부터 시작했잖아요. 챗GPT가 갑자기 툭 튀어나면서 오픈 AI라는 회사가 MS에 인수당할 정도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거기서 이제 쓰이는 챗GPT는, 거기 챗GPT가 답변하는 그 두뇌에 있는 그 데이터들은 다 어디 있나요?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있고, 그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관할하는 두뇌는 뭐죠? 엔비디아의 GPU죠. 인텔의 CPU가 아니고, 그렇죠? 컴퓨터에서 데이터 센터로 가면서 인텔이 점령했던 CPU가 엔비디아의 GPU로 올마갔죠. 그럼 온 디바이스 AI는 누가 관할을 하고 있나요? 갤럭시 S24, 모바일 폰, 모바일 폰의 두뇌는 뭐죠? GPU, CPU가 아니고 AP라고 부르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인터넷이 끊겨도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통번역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 디바이스 AI죠. AP가 관할을 하죠? 근데 지금 온 센서 AI는 뭔가요? 이거는 센서로 간 거예요. AP가 관할하는 모바일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대표적인 이미지 센서죠. 센서 중에 이미지 센서죠. 이 지금 카메라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두뇌가 머리에 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뇌에서 전달되는 거를 손발에 연결을 해서 손발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손발이 혼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고, 온 센서는 손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각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센서 단위까지 AI가 온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혼자 판단해서 해버리는 거고, 또 다른 이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 안에서, 엣지 디바이스라고도 하죠. 디바이스 안에서 알아서 센서들끼리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온 센서 AI에서 관할하는 두뇌는 또 누구죠? MCU죠. MCU 어디서 나왔나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거 자동차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두뇌는 GPU고, 그 다음은 AP고, 그 다음은 자동차 머리는 조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MCU. 조금 머리는 떨어져도 돼요. 그리고 전력은 약해도 되고, 그냥 그 부분에서 활약이 좋으면 돼요. 우리가 굳이 데이터 센터에, 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데이터 센터에 있는 두뇌, NBDI GPU를 저기 하면, 하루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서버에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간단한, 우리가 손에 붙은 데서 활약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온센서 AI 관련주로 왜 엮였냐면, ALT는 원래 하는 일은 두산 테스나와 겹칩니다. 두산 테스나, 하나마이크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후공정 오사트 업체죠. 하나마이크로는 패키징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두산 테스나는 테스트, 검사에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랑 비교했다는 것은, ALT는 검사 부분이란 거죠. 양품과 불량품을 검사하는. 그러니까 양품과 불량품을 검사하는 거고, 양품 중에서 검사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은 삼성전자 LB 세미콘, 이미지 센서는 SKI닉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하고 시스템 원칩은 업오브 반도체를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업오브 반도체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인 것에서도 나오죠. 업오브 반도체가 지금 상한가를 갔잖아요. 가전에 쓰이는 반도체. 약간 바보잖아요. MCU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AP나 서버에 있는 GPU 필요 없죠. 우리 냉장고가 되어왔는데 그 정도 수준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MCU를 테스트하는 업체죠. 그리고 SKI닉스의 이미지 센서. 아까 전에 나온 대로 온센서 AI에 MCU가 관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 이런 것이 온센서 AI 하나의 일종인데, 주력이 이쪽을 테스트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온센서 AI 관련주를 부각이 되고 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제주 반도체가 저만큼 갔으니 온센서 AI 관련주도 제주 반도체만큼 갈 스타가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온센서 AI로 만약에 시장 관심이 옮겨간다면 누군가는 제주 반도체 바통을 옮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반도체만큼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또 한 번 짚은 것이고 만약에 또 성공을 하면 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네, 이제는 온센서 AI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ALT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차트가 그 차트랑 정말 유사하네요. 제가 여기서 양품 중에서 막 테스트를 하는 그 에스카니스 스피노프 된 회사 있죠. 바로 그 다다음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지금 ALT도 정말 비슷하죠. 상장하고 나서 바닥을 긴 다음에 이게 주봉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든 상태고요. 월봉은 아직 이동평균선이 안 생겼죠. 주봉에서 20주선을 돌파하는 5주선에 이 지금 쌍바닥이 형성이 되고 상승 N자가 형성이 됐죠. 여기서 만약에 또 폭발한다면 3만 원을 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재미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네, ALT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